네 반갑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개최되고 있죠. 단독회담, 확대회담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 정도에 논의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미리 북러회담에서 합의문은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문서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 보도문 정도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다시 또 홍보가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러회담에 대한 분석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남북미 정세 분석의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고 4.27 성안 발표 1주년 기념 특집으로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판문점사는 1주년이 토요일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1주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멈춰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멈춰서 선 것만 아니라 다시 후퇴조짐이 좀 보인다. 한미관이 합동군사훈련이 명칭만 바뀌고 교문만 조정을 해서 공격진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1개월 만인가요? 북의 조평통에서 남측 정부를 비판하는 성령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군사 대응을 할 수도 있든지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남북관계가 지금 정체를 넘어서 다시 후퇴조짐이 보이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4.27 일주년을 며칠 앞두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핵문제를 남북관계 혹은 남북대화의 주요 주제로 삼으려고 자꾸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북미 간의 중재를 하려고 하고 촉진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또 남북대화의 핵심 주제는 핵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분단을 해결하는 거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고 또 민족이 단결해서 하나의 민족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 남북대화의 기본 주제입니다. 핵문제가 기본 주제가 아닌 거죠. 이 분단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외세의 강제미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출발점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지금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남북대화에서 왜 핵문제를 얘기합니까? 핵문제 발생 원인이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주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은 남북이 하는 거죠.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남북이 하는 것이 미국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통일 문제를 미국과 상의를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까?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북의 핵업도 막고 북의 도발도 막고 통일에 유리한 안경 마련을 할 수 있다 있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통일은 남북이 하는 것이다. 그럼 남북이 무릎을 맞대고 상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가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6,15,14 가장 가깝게는 그리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작년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 자체의 의사로 우리 민족의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고 함정인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팔이 밖으로 굽어온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제도로 된 국익,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펴야 됩니다. 왜 미국의 이익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미국의 이걸 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까?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사의와 오해 이것은 무릎을 맞대고 풀자라고 작년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얘기했죠. 수시로 통화하기로 했고 문제가 생기면 만나서 직접 대화를 풀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미국과 풀려고 합니까? 미국과 무릎을 맞대고 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자체의 이익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나라, 그것도 제국주의, 태궁국가 아닙니까? 왜 이 민족의 이익 문제, 민족의 운명 문제를 미국과 상의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대할 때만이 방법이 열린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정상 외교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종속 외교죠.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우리 정책, 우리 남북관계 정책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로 되지 않았고 지금 경색 국면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남북 사이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분단됐습니까? 미국이 일가 친척이 다 헤어지는, 강제로 헤어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미국이 겪고 있습니까? 항시적인 전쟁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죠, 미국은.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부모 형제가 갈라지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한국은 수많은 비용을 분단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 미국의 무기를 사야 하는 구조. 무역 관계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 그런 것 때문에 200만의 폐지집을 줍는 노인들이 발생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한국 수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지만 미국은 전쟁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전쟁 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반도에 보다 많은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반도의 전쟁기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자주라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민족자주, 민족자결. 판문점선은 평양선에서 두 번이나 강조했지 않습니까? 정상국가의 외교입니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운동권적인 용어도 아니고 무슨 사회주의 이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이자 국가정책이고 상식입니다. 이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화 과정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이념, 기치, 이런 구호들이 있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6.15,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27, 9.19 공동성은 모두에 담겨있는 민족 공동의 이념이자 정신, 지향이고 방법론입니다. 이게 운동권 개념이 아니에요. 북한의 사회주의 개념도 아니고 적화통일, 승공통일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민족 공동성은이라면 분단된 한반도에서 70년 이상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공동성은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공통적인 감정이고 지향이고 정신이고 상식이죠. 분단의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갖게 되는 그런 지향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미국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자체의 요구대로 자체의 힘으로 자체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계라고 하는 구호로 표출됐던 거고요. 그게 판문점에서는 평양선언에서는 민족자주, 민족자결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이 주변국에 피해를 줍니까? 이익을 주면 좋지 피해를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해를 준다면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면 될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건 만약에 우리 민족의 통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분단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미국과 일본 같은 외세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분단적패들 아닙니까? 이들이 통일로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국들에게, 정상적인 주변국들에게는 절대 통일이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익을 주면 좋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남북은 어차피 운명 공동체죠. 하나의 민족이 둘로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고요. 군사 문제, 제도 문제가 분단의 원인이 아닙니다. 북은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자본주의를 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단이 군사 문제, 제도 문제와 같은 대결과 갈등을 불러온 것입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럴 갈등을 할 이유도 없었겠죠. 군사 문제, 제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라져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뭐가 못나서 통일을 못하고 있나? 뭐가 부족해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가? 의지는 충만하고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아직 더 큰 압도적인 힘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원인이겠죠.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면 외세가 우리 민족을 농락을 하죠. 미국은 남북관계를 지지한다고 겉으로는 표명을 하면서 방위분단금 증략을 시키죠. 무기를 대대적으로 팔아먹죠.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한미합동군선을 여전히 속닥속닥 하고 있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공단 금강상 남북경영업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마다마다 유엔사를 동원하고 대북제재를 동원하고 한미오킹그룹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농락을 하는 거죠. 이 분단구조가 자신들한테 아주 유리한 이익구조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도 독도를 가지고 계속 시비 걸죠.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의식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치탄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민족으로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세가 농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제관계에서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문제,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고 우리가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이 생각을, 이 관점을 정확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주년 맞아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들, 상상의 제안일 수도 있고요. 현실 가능한 제안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4.27 판문점서는 당시에 남과 북의 시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를 했죠. 시간도 갈라져 있다. 시간부터 통일하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남쪽 시간으로 맞추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간을 통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능한 분야부터 통일을 하자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제도통일, 이런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한 것부터 아예 통일을 시켜버리자는 겁니다. 선언으로, 결정으로, 곧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일한 것처럼 우선 저는 구호를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구호통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엔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남북이 공동으로 구호로 요구하자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다 대고. 이제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왕래하면 대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었다. 이미 우리는 사이치선언에서 선언했죠. 그래서 남북경협사업, 개성공단 건강산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 제재의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그래서 이제 유엔 제재는 남북경협사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적극 조정해주고, 권장해주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유엔 제재를 해제하라. 역시 남북공동의 구호로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7, 6.15, 9.19, 이런 민족공동의 경사나라라 아닙니까? 14 포함해서요. 이 공동기념일을 통일을 시키자 이거입니다. 남과 북이 같이 기념일로 만드는 거죠. 공휴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국가기념일로,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양측이 공통의 기념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공동기념일을 통일하자, 이런 겁니다. 자, 단어통일도 좀 있습니다. 오징어와 낙지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남쪽에서 부르는 오징어를 북쪽에서 낙지라 부르고, 남쪽에서 낙지라고 부르는 것을 북에서 오징어라 불러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뭐, 없죠. 이거 통일하자, 이런 겁니다. 오징어 낙지, 같은 생물을 가지고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일, 회비에서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어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무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정감 있는 옛말이죠. 지금 잘 쓰지 않지만, 뭐, 어깨 동무도 있고, 동무라는 얘기는 북쪽에서 일상으로 쓰고 있죠. 우리는 그 단어를 거의 쓰지 않지만, 이것도 통일해도 좋겠습니다. 동무, 이거 다시 남쪽에서 보건일을 해야 되겠죠. 단어통일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엔의석도 통일해보자, 이런 겁니다. 남과 북이 이제 더 이상 두 개 국가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유엔의석을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할 수 있겠죠. 1년은 남측 대표가, 1년은 북측 대표가, 혹은 한 달마다 돌아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남북이 합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를 던질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권을 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유엔의석을 통일시키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제도화하는 문제, 양측 정부에서 비준시키는 문제, 아주 법적으로 고차시키는 문제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남측이 더 어렵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문점선언을 제도화하고 비준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서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남북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되어야 한다. 같은 뜻을 공유하는 관계, 그렇죠? 공유할 게 많죠. 같은 민주국서의 정서도 공유하고 역서도 공유하고, 또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부진합사라고 하는 남북 공동의 합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공유하고 있는 관계죠.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힘을 모으고 하는 관계, 같은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를 동지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이제 동지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북노 정상회담, 결과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